안녕하세요. 코피티비 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저희 아내의 먹방을 찍게 됐습니다. 아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죠. 그리고 옆에는 우리의 이윤아 오늘 먹을 음식은 유황오리 시누쿠 입니다. 옆에 장모님도 계시구요. 이 음식을 제가 아내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소개를 해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. 집 근처에 없기도 하고 다행히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을 발견을 해서 왔습니다. 그럼 아내가 먹는 걸 구경을 할까요? 소이소스 소이소스? 뭐야 이거? 소이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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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소이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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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. 애 보랴. 먹는 거 찍으랴. 먹으랴.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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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이소스 우리 애기가 이쁘게 많이 컸죠 제 딸이라서 그런거겠지만 정말 이뻐요 맛있어요? 제가 6년만에 진흙구이를 먹게 되는건데 저는 아직 손도 못대고 있네요 비디오를 찍고 있더라 6년만에 먹는데 가격이 좀 올랐네요 육만원입니다 윤화랑 같이 다니니까 먹방 영상을 찍을 수가 없더라구요 아내가 다이어트를 끝내고 요즘 다시 먹기 시작을 해서 먹방을 찍기 딱 좋은 시기인데 현실적으로 찍기가 어렵습니다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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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유나 이리와 이리 앉아 충분하다고 먹으라는데 지금 이제 3분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5분은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와이프가 오리를 더 먹는 모습을 한번 더 찍고 끊고 저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더 먹겠습니다 더 먹으세요 더 먹으세요 더 먹으세요 뭐예요? 치코시? 닭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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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~~ 오~~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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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~~ 소토아가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나가 응가를 싸대네요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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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통? 식통! 식통! 아이고 우리 유나가 응가를 쐈대네요 그럼 let's change what's the battery? eat more 등간에 싸서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에 푹 빠졌습니다. 저 아마 다 먹을 것 같은데 뭐 먹는 건 얼마 찍지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와있고요 첫 유황오리 쥬미 꾸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일라 마일라 클로즈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그래도 가 좋아요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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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